흠 왜 그래 괜찮아? 아, 괜찮소 아, 잠깐, 잠깐, 잠깐 야, 이 더럽게 야, 이 행주의 세균 얼마나 많이 아, 편한데 앉으시오 아이스 아메리 샤츠가 손은 괜찮냐? 아니, 말짱해질 거 알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, 사람 놀래게 아, 그럼 칼에 찔려는다 안 아픕니까? 아프지? 이미 죽었어도 죽지만 않을 뿐 고통은 똑같이 느낍니다 나 잘 모르지 이거 언제 얼마 안 됐잖아 뭐, 여기 사람들 다 죽었다 치자 이 천구석은 정체가 뭐야? 천구? 지옥? 아휴, 그거 장씨가 아무 말도 안 했네,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장씨 아저씨가 엄마, 네 친구냐? 아니, 뭐 친구는 아니죠 경험으로 보나, 나이로 보나, 내가 아니,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데냐고 음, 일종의 객사랄까? 아, 객사? 뭐, 객지에서 죽은 귀신들이 모이는 곳? 낙은 애들이 묵는 곳 아, 객사? 그 객사? 죽었지만 몸을 못 찾은 자들 실종된 망자들이 여기 머물다 갑니다 머물다가 어디로 가는데? 음? 뭐, 하늘에서 저승사사가 내려와서 데리고 가나? 모르죠 늘 조용히 사라지니까 흔적도 없이 우린 그냥 기다리는 거고 누군가 우리 몸을 찾아줄 때까지 미싱, 그들이 있었나? 고백 Orchestra 고hm Benny activity வ 작 작 작